막뚜 이리로 와 엄마한테 와봐 막뚜 엄마한테 와봐 일로와 여기 앉아 아이고 잘했네 앙뚜 엄마 한번 봐봐 앙뚜 오케이 아이 잘했어요 우리 앙뚜 말도 잘하지요 앙뚜 어디 나가려고 그래요? 산책하고 싶어요? 앙뚜 엄마 한번 오케이 착하네 앙뚜 대답 좀 해봐 앙뚜 아이고 예뻐 응 대답했어 앙뚜 어디 가고 싶어요? 산책 나갔다 올까? 응 그래 그래 알았어요 응 응 응 응 응